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방역패스 도입에 이렇게 비판할 거냐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했는데 김재섭 비대위원 이런 방역패스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그런데 방역패스 내지는 백신패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백신패스가 비과학적이다, 무리하다, 지나치게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헌법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보건당국의 입장이 명쾌하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행정법원에 있던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도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는 내용이거든요. 재판부에서 도대체 백신패스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요. 왜 하는지 몰라요. 보건당국에서도. 그것조차 설명하지도 못하는 백신패스를 적어도 납득이 되게끔 설명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간의 백신패스 내지는 영업제한 등등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보상을 하든지 여기 중에 하나는 뭐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백신패스는 영업제한이니 9시에 백신패스에 있는 제한 없는 제한을 다 갖다 해놓고서는 보상도 무슨 그렇다 할 보상도 안 나오고 당연히 이 백신패스는 전면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대대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지현 대변인은 다른 생각 갖고 계시겠죠?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백신패스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참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고 빨리 그냥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져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생존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영업자들 내안는 거 보면 백신패스 때문에 안 그래도 안 되는 장사가 더 안 되게 한... 특히 백신패스도 문제지만 영업제한이랑 같이 머물려서 적어도 영업제한을 좀 풀어주고 백신패스를 하든지 아니면 백신패스를 각각 자영업자들의 자유권으로 좀 맡겨놔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든지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다 백신패스 안 되면 못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사실 현장 일선에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 많습니다. 저도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을 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백신패스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100% 동의하는데 다만 지금 백신패스는 우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고 특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데는 백신패스를 우리보다 더 강하게 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직출근이 안 된다든가 대중교통을 못 한다든가 벌금이 300만 원이라든가 그 나라는 왜 우리보다 더 세게 그렇게 할까요? 사실 근데 거기가 보면 영업 제한 조치를 같이 병행하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뭔가 트리플, 더블, 트리플로 같이 제한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거든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나다나 우리가 호주나 이런 곳에서는 셧다운을 하면 정말 많이 보상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굉장히 칠금칠금 보상했잖아요. 또 백신패스가 크게 문제되는 게 또 이런 거거든요.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데서도 보면 군인인데 백신 안 맞았으면 강제 전역시켜버리고 사실 이런 데가 있어요. 집단 활동을 하는 데가.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자영업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못 맞는 상황에서 백신 안 맞았다고 헬스장 못 가서 운동 못 하고 사실 계속 이중고, 삼중고를 가까워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다름, 차별을 전제하지 않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경 이야기로 넘어가도 되겠네요. 민주당이 내달 14일 게 추경 처리. 야당 어떤 생각입니까? 추경, 이거 참 저 입장에서 약간 곤란하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짠 지 한 달, 한 달 정도. 그렇죠. 이제 잉크도 안 마른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뭔가 추가 예산이, 추가 세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추경을 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고 지금 우리가 세목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정이라고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세목 중에 일부를 옮겨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바꿔서 지원을 하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죠? 지옥화폐 같은 거. 30조 예산 배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어쨌든 소상공인 돕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로스가 많고 지역화폐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판을 많이 한 상황이니까 정말 진심이라고 그러면 이재 후보의 공약 일부를 물리고라도 30조에 대한 예산을 소상공인한테 세목으로 전환하는 그것도 경정으로 우리가 보거든요. 추가 경정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국채까지 발행하면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얘기를 하시면서 완전한 셧다운을 했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는데 우리는 찔끔찔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죠. 지금 현재 예산으로 해놓은 것은 그 충분한 금액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으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도 못 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많은 야당분들이 윤석열 후보랑 김종인 위원장이 50조, 100조 지를 때는 추경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지금 추경하고 그리고 여당이 빨리해라 대통령을 설득해라 그랬는데 막상 추경하려고 하니까 또 반대를 하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사실 올해는 사상 최고의 초과 세수가 거쳤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기재부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이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돈을 다시 푸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이 상황에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곡관을 걱정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곡관의 세금 쓰나미로 지금 곡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론하기 전에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라가 곡관이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못 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수가 얼마 들어온 건지 예측도 계속 실패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실패한 거거든요. 저는 기재부도 잘못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야당도 너무 과도하게 무조건 반대만 했는데 사실 지금 이거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 많이 준다고 엄청 공격을 했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덜 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세금을 더 걷고 있으니 이게 무슨 경기부양책이며 코로나 이후에 세금 더 걷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여야가 합리적으로 이런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분들 힘드시니 추경 반대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아니 이거는 애초에 정말 소상공인한테 진심이었으면 왜 자꾸 이렇게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셨는지 제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일단 추경부터 하시고 소상공인한테 진심을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이라는 게 꼭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세목들을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추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경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게 민주당에서 예산으로 편성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소상공인 지원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어요. 특히 자영 우리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30조잖아요. 예산이. 그거에 되면 얼마든지 자영업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고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재부 얘기 자꾸 하시는데 기재부는 원래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게 됩니다. 안 그러면 모지락이 들어오면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배분할 때 진행된 사업을 못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예측하고 조금 더 넉넉하게 걷어지면 이걸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쓰는 출처가 다 용처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수적으로 정하는데요. 아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황에 야당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약간 편드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여당은 좀 비단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지금 기재부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이렇게 틀려가지고 지금 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을 너무 올려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고 그렇게 계산 예측을 잘 못한 것은 기재부 잘못이지만 이 돈을 다시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풀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실현되도록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그러면 이 추경에 관해서는 또 어떤 보도에서는 야당도 찬성한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김재석 비대위원 얘기는 지금 반대한다니까. 아니요. 계속 돈 주겠다 돈 주겠다고 또 설날 전에 주겠다. 돈 주겠다는 신호만 보내고 있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저는 방법을 찾을 것 같고요. 이제 조만간 설 전에 추경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부터 모아놓고 방법은 나중에 생각하자는 거잖아요. 방법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월에 한다는 거 좀 시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만나가지고 설 전에 양자 TV토론을 갖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V토론의 주제는 국정 전반 모든 것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 이후의 토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협의하기로 했었는데 안철수 또 심상정 후보 반발이 상당합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안 후보까지 해서 3자로 토론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그렇게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지금 언론의 집중을 양 후보보다 못 받는 상황이고 안철수 대표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다가 잠깐 또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3자 구도로서의 모양을 갖추고 싶어 하시겠지만 그게 간단하게 될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같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저는 양자 일단 관심은 양자에게 있으니까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 뒤에는 4자 토론도 계속 해볼 만하지 않느냐 저는 좋다고 봐요. 토론은 많으면 말수도 좋으니까. 그럼요. 저도 토론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진짜로 토론을 많이 나올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일단 양자로도 하고 3자, 4자라도 언론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의 그런 호감도는 안철수 후보가 오히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입장도 국민들이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하고 민주당 캠프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하게 되면 이재명이 단연 돋보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저는 막상 붙으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는 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론이라는 거는 하기 전에 기대치가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한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만큼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 상당히 실망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이재명보다 낮은 상태인데 토론에 가서 조금 잘했다고 하면 굉장히 박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캠프 내에서는 토론만 기다린다. 우리가 토론하면 이길 수 있어. 그런 건 좀 나이부한 생각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선 때 홍준표, 윤석열 후보 토론 때 다들 홍준표 후보가 압승할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안 그랬거든요. 네, 맞아요. 나름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에 대해서는. 네, 빡세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빡세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토론을 하자고 하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응하시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약간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은 저도 지켜보게 될 것. 재미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간의 양자 토론. 아마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또 명절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토론에서 어떤 대화가 나왔느냐. 또 누가 또 실수를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 민심도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면서 TV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우리 김재섭 비대위원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 본부장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하는 말이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우호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가 유리해질 조언도 건넸다. 이런 얘기하면서 뉘앙스가 은근슬쩍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않느냐. 이거 박용진 의원님이 너무 좀 약간 자기장사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박용진 의원이 거기까지 찾아갔는데 덕담 안 하시겠어요. 잘해봐. 잘하겠지. 이 정도는 했겠죠.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대해석을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박용진 의원이랑 김종인 의원장 원래 가깝습니다. 사실은 당시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김종인 의원장이 대표인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김종인 의원장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그러니까 김종인 의원장과 가까운 사람 한 5명 꼽으라고 그러면 그중에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계실 때도 김종인 의원장이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자주 찾아가고 인사도 많이 드리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이해가 되고 늘 있었는데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자들의 질문에 박용진 의원이 너무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종인 의원장이 보시기에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대위를 떠났잖아요. 그 이후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김 전 의원장이 다시 민주당과 손잡으면 글쎄 정치를 너무 희화하는 게 아닌가 모르는 생각도 되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 청취자 오늘 가장 궁금해할 두 가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간접살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정치의 금도라는 게 있는데 선을 심하게 넘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고 일단 오늘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는데 타살이나 자살 정황은 없다. 병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 의혹 제기한 것은 너무 음모론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몇 가지 정황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빠진 상태에서 듬성듬성 팩트들이 연결되다 보면 음모론처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미 국과수에도 발표가 나왔고 이게 어쨌든 고인이 되신 분이긴 한데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죠. 저도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해서 진짜 놀랐거든요. 진짜 놀랐고 최근에 안 그래도 이게 대장동 이슈 관련돼서도 유명을 달래하신 분이 계시고 두 분이나 계시고 또 마찬가지로 변호사 대납 의혹 말씀하신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저께는 진짜 대부분 걱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오늘 다행히 국과수 발표가 났고 거기서 딱 그쳤으면 그냥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가져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사 대납 의혹을 이병철 씨가 처음에 제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를 깨시연이라는 단체에 넘겼고 깨시연에서 그걸로 검찰 고발한 상태고 이병철 씨는 변호사 대납 의혹이 아니고 이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허위로 조작했다. 그걸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우리 언론은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최초 제보자 이렇게 쓰고 있어서 제가 바로 잡아드렸고 민주당 입장에서 좀 씁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이거 뭐 굉장히 안타깝죠. 일단 먼저 고인에게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허위 제보를 했다고 자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장동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허위 지어낸 말이다. 이렇게 진술서까지 써져 있고 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원인이 심장질환. 그래서 이제 한 개인의 타살이 아니고 한 개인이 불행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마치 간접 살인이다. 마치 누군가가 죽음의 기획자, 실행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과거에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게 돈 받았다면서 돈다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진을 가지고 온 거라든지 아들 입시부정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걸 그냥 던지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너무 나갔죠. 한 사람이 죽음으로 흑색 선전으로 이용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 저도 김재섭 위원장님이 지금 이건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이준석 당대표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을 때는 좀 새로운 야당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돌아갔는데도 다시 이런 막 던지기식의 과도한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나라는 걱정까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또 하나 지금 mbc가 서울의 소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서 아마 일요일 날 방송 예정 중인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관련한 방송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일단 최지은 대변인 국민의힘에서 이거 정치 공작이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김건희 씨 모르게 녹취를 해서 그다음에 mbc에서 전달했다. 이건 기획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기획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사실 김건희 씨가 7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든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니까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있길래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까지 보도하려는 언론사에 제갈까지 물리는가. 그래서 이 뭐 엄청난 게 있다 보다 이런 오히려 궁금증이 더 늘어나고요. 국민들은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예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내용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품격 국격을 떨어뜨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관계에서 마치 비선실세처럼 조종을 한다는 인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갑질이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에서 올바르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한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파일랄에 어떤 게 있는지 저희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검증에 사적 대화라고 불릴 수 있는 내용까지도 다 방송에 공개해가지고 보도를 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공직선물법이랑 통신비밀보호법 이런 저촉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가처분 신청을 해놓은 것이고 정말 문제가 되는 내용이라 그러면 어쨌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거나 아니면 MBC가 녹취록 중에 녹취를 풀어가지고 글로서 풀어내거나 일부 문제가 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사람이 똑같은 얘기라도 전화통화상에서 내가 믿고 이야기를 한다 내지는 친밀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맥락이랑 어긋나게 딱 띄워서 보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증이 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100% 동의를 하지만 그것이 마치 기자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 사적인 대화들이 오고 가는 그 상황을 전부 전 국민한테 다 틀어서 이걸 듣게 한다? 저는 이거는 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금도를 넘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 선대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걸 지금 보고 아는 건데 모 매체의 기자가 이런 것에 언론사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이게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과도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석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법원이 판단할 것 같아요. 가처분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조, 또 명예훼손, 개인의 사생활보, 이게 다 중첩돼서 이게 물려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표현의 자유에서도 특히 방송국에서 어떤 방송 내용으로서 사적 대화들이 풀어진다는 게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그것이 어떤 공익 목적의 그러니까 이 대화가 정말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정말 대선을 치르기에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방송이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면 들어봤는데 무슨 정말 대선의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사적 대화인데 이걸 만약에 상대방 흠집내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걸 방송사에서 전 국민한테 보도가 되게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인용이 될 것이다. 법원을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만약에 언론사가 일부를 발제를 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조작이다, 악의적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분만 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다 틀리면 이거는 사적인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아마 국민의힘 관계자 또 mbc 관계자들이 만나서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겠죠. 펼치는데 그 녹취록 아마 전부 다 이야기를 꺼내서 할 테고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부분 인용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럴 수 있다고. 어느 부분은 배제하고 보도해라. 그런 식으로. 일요일 방송 예정이니까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토요일날 결정이 나겠죠.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저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왜 국민의힘이 이거를 방송 갑자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처분 신청하고 이렇게 국민의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서워하시는지 뭐가 엄청난 게 있나 이렇게 궁금하게 됩니다. 무섭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예를 들면 입장받고 나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누군가 어떤 기장 통화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 보도상에 다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떠나서 그냥 개인 하나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게 표현의 자유로 예를 들면 공익적 목적이 없는 사회적 대화까지 다 공개를 해야 되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는 것이지 검증의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저도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다 밝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내용 부정부팔, 갑질, 비리 아니면 후보자 관계 이런 게 있다면 밝혀야죠. 이거는 이제 재판, 형사, 사법 절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번 허위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직접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래서 그것 이상 뛰어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지켜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을 오늘 얘기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재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